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 2번 There are no vocalizations that I was aware of that might indicate Settles distressed by hyperstivery No 아까 설명하고 해서 다 설명드렸는데 이 no-all 뒤에서 이 도치되는 게 내신 문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? 이 no-all이 무슨 억울하고? 부정허구잖아 부정허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도치가 될 때 앞에 지금 there are no 쭉 여기에다 반복되니까 쓸 필요 없는데 어쨌든 도치가 돼야 되니까 there are에서 이렇게 there are로 바뀌잖아요 이때 또 그대로 이걸 또 no로 쓸까봐 다시 한번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no 쓰면 안되고 앞 문장이 부정문일 때 역시 그렇지 않다 이 no-all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no라고 쓰시면 안되고 뭐라고 써야돼? any를 써야돼 any 그쵸? 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표현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또 그대로 시험에 were there no vocal 이렇게 쓸까봐 이 no-all이 나왔기 때문에 no-all이 부정허구잖아요 부정허구이기 때문에 뒤에는 were there 이건 도치시키고 any 써야돼 any 그쵸? any 쓰셔야 돼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쵸? 이거 상당히 내신 문제로 no-all 다음에 부정허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주어로 뭐 된다? 도치된다 그래서 대어로 쭉 쓸 필요 없이 were there 도치되고 그대로 여기다 또 no 쓸까봐 no 쓸까봐 제가 다시 한번 표현 설명해드리는 거야 자 no가 아니라 뭐라고? any가 되겠죠 ok? no래냐면 여기 no래 이미 부정허구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정허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또 no을 쓰면 안되신다고 no 쓰면 안되신다고 any를 쓰셔야죠 ok? 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표현 설명해드렸고 자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 2번이에요 no no 두고 다시 한번veck 감사합니다.